맛있구나 밥 먹는데 마지막 치킨 다음 치킨 먹으러 왔다 점심 먹으러 온 제거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사진럽다 Josabu 사랑한 꽃 사진 Studies 모야 오빠도 물어보려고 요리합니다 고마울 계란린 은근 간식 밥 먹tern 식사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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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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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맛 저장 쥬쥬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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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오늘 다 일어나 있네. 잘 잤니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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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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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마셔야 해요 한 입 가루를 약간 끊을 수 있는 한 입 가루를 마시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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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하라고 했어 맞아 오! 그럴 듯해 너 뚜어치기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안하면 다 풀어질 것 같아 아니 네모 같이 싸버려 아 이걸로? 무슨 톤이나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있어 밥으로 하는 김밥은 안 된다 신청했다 짜잔 진짜 그냥 밥 누르 밥 깻잎으로 싼 주먹밥 맛있어? 맛있어 밥 한 두근개 뜨더라 진짜 많더라 근데 지금 저거 몇인분 밥 쓴거지? 대박이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잘 먹자 잘 먹어야지 그녹 고춧가루 마늘 vorsético 무침 쇠 쇠 쇠 쇠 쇠 쇠 쇠 쇠 맛있겠다 다이수영은 오영아 아니야? 짜잔 아 완전 뼈 맛있을 것 같아 되게 쫄깃해 다이수영은 오영아 아니야?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잘 어울려 족발 주먹밥 다이수영 끝 마지막 감사합니다.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먹어요 편의점은 얘기가 раньше 행복했어요 empore for nutrition 뭐 하는지 못했어요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샀어요 신발 샀어요 아 그치? 어니언에 음~~ 뭔데?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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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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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처음 먹으면 짜장돼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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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아 가만있어봐 무언가 ты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이뻐 솜 이뻐 이쁘다 이쁘다 깻잎 네 이쁘다 다행히 수업을 준비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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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념은 배가 커요 이게 나인 것 같아 아~~ 그럼 수고해 이게 괜찮아요 수고해 수고하니 이쁘지? 몇개 사? 잘해 찍어 올게 이런거 어때? 다 맛있어 껍질 너무 줄껍질 아는거 같아 몇개 해 두부 가져왔어 김밥 먹잖아 응 맞아 김밥 좋아해서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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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